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2022 수능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화학2 그리고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화학1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현장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스튜디오 버전이 12월 16일 날 먼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현장은 1월 7일 날 오픈이 된다라는 거. 8주 완성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선생님 8주면 너무 짧지 않나요? 8주 동안의 화학 개념이 완벽하게 끝나질 수 있을까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겉핥기식의 개념만 학습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개념편부터 파이널 1년 전 과정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정은 개념편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킬러 빨리 해야 돼. 6월 모평을 목표로 전 과정 킬러까지 전부 다 학습이 돼서 6월 모평의 날을 첫 번째로 확인하는 시험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를 정비해서 9월 수능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려워야 공부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킬러 문항은 개념편부터 함께 시작을 하셔야 그 일관된 풀이 방법을 배운 후에 내가 스스로 그 킬러 문항, 변형이 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묻는 바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연습을 쭉 이어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겉핥기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킬러 문항까지 어떻게 일관화되게 풀어야 되는가 평가원에서 나한테 묻는 게 뭔가까지 전 과정을 다 함께 8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현장 버전의 개강이 조금 늦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빨리 공부를 하고 싶어요. 2학년 때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과 1월에 시작하기엔 조금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의 생생함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조금 차분한 스튜디오 버전을 선호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정말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한테 묻는 바가 동일해 문항, 번호 순서까지 선생님이 정말 신경을 조금 많이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 문제마다 묻는 바가 동일한 문제가 같이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하면서 뭘 묻는가에 대한 문제 2회와 그리고 나서 문제가 조금 변형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개념편에서 다룰 거다. 다시 한 번 킬러 문제, 일관화된 풀이에 대해서 뭘 묻는가에 대한 최종 점검까지 할 거다. 개념편이 가장 중요하다. 8주 조금 힘겨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념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개념편이 끝나고 나면 바로 3월 달에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이 시작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빠뜨림 없이 개념을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묻는 바를 다 같이 한 번 분석하시면서 이때 문제의 양을 늘리게 돼요. 자, 개념편에서는요. 선생님 과제가 너무 작아요. 뭐 워크북은 따로 없나요? 따로 업로드해 주시는 자료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편은요. 문제를 많이 푸는 시기가 아닙니다. 문제 하나하나 뭘 묻는지 문제 하나 30분 혹은 1시간 2시간까지 고민해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개념을 학습을 하시면서 이때 문제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본교제가 있을 거고요. 워크북이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를 문제의 번호 선생님이 신경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묻는 바가 동일한 문제끼리 묶어서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여기서 문제의 양을 늘리시는 겁니다.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은요. 현장 버전으로만 제공이 돼요. 그런데 현장 버전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전 문항을 다 풀이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 전 문화 해설 강의가 따로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놓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배웠던 일관된 킬러 문제에 대한 풀이를 나 스스로 풀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문제의 양을 늘리면서 속도까지 높여 보시는 거예요. 6평 전까지 모든 게 다 끝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킬러특강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2021 수능을 보면서 정말 일관된 풀이가 중요하구나. 20번 문제를 얼만큼 빠르게 뭘 묻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풀어낸 친구들이 50점을 가져갔을 거다. 그래서 올해는 킬러특강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게 됐고요.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 5월달 끝나고 나면 바로 더 깊은 화학 문제 편이 시작이 돼요. 이때는 개념을 빠르게 이거 이거 묻는 거지 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평가원에서 정확하게 묻는 바가 드러나 있는 평가원 문항을 기본으로 한 30% 정도가 평가원 문항일 거고요. 70% 정도는 선생님의 자장 문항이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 현장 버전으로 제공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 워크북 있을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문제의 양을 늘릴 거고요. 전문항 스튜디오 버전으로 해설 강의가 따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문제 하나도 놓치는 바가 없게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올해와 마찬가지 러셀 모의고사가 먼저 시작이 될 거고요. 올해 러셀 모의고사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는 완판이 될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러셀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해서 선생님의 결전의 화학 모의고사까지 파이널까지 쭉 이어지게 될 거예요. 개념 편에서 배웠던 개념 그리고 문제를 정확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일관화된 그 배웠던 킬러 문표를 가지고 쭉 같이 함께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2 설명드릴게요. 화학 2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죠. 올해 수능을 해석을 하면서 정말 계산이 빡빡하구나 정말 계산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과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 번 하게 됐고요. 그러나 장점은 있습니다. 뭘 묻는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뭘 묻는가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공식에만 대입을 해서 내 생각을 완전히 죽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묻는 바 그리고 여기에 적용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공식에만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학평행이면 무조건 K값 묻는 거야. 반속도 1차 반응이야 반감기 묻는 거야 등등 뭘 묻느냐가 정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해서 다 정량적인 계산이죠. 정량적인 계산을 실수 없이 빠르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개념편을 한 10주 혹은 11주로 완성을 시켜드릴 거고요. 개념편 다음으로 바로 파이널 모유고사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개념편에서 철저한 개념은 물론이고 문제의 양을 조금 많이 기출 문제를 조금 자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묻는 거야 라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편을 한 번만 내가 개념편을 완강을 했어 라는 걸로 끝을 내지 마시고요. 한 두 번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수특 수환 같이 병행을 하시다가 파이널 러셀 모유고사 올해 러셀 모유고사 치신 분들 수능에 정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올해 5회분이 시행이 됐는데 2022 수능 대비에는 회차가 아직 미정이지만 그래도 한 5회분 정도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학 개념편을 가지고 두 번 정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면서 파이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화학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물론 고1,2 대상이긴 하지만 수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본교재와 워크북 두 건이 랩핑돼서 나갈 건데 이 본교재의 문제는요. 고2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고3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시중 교재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교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선생님과 같이 이 본교재에 대한 내신 완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완벽하게 선생님을 믿고 완강을 해준다면 내가 고3이 됐을 때 정말 화학 과목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스타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생님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너무 어렵다 보니 혹시 내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학교별로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고3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내는 학교가 있고요. 저희 학교 내신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의 문제를 푸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의 화학 내신 대비 실전 문제 풀이 고2 기출로만 이루어진 문제를 워크북으로 함께 두 권을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원래 내신 대비 기출 문제 풀이를 따로 강의로 따로 강자로 제공해 드렸었는데 완자가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재로 두 권을 한꺼번에 랩핑을 해서 묶어서 같은 강자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하시고요. 시험 대비 때 문제의 양 들이시면서 이용해 보시고요. 난 좀 더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어.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충교재가 완자죠. 그래서 완자까지 활용을 하시면 내신 대비 아마 선생님이 늘 현장에서 고2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랑 이걸로 공부하면 반에서 1등 해야 돼.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어. 꼭 1등 해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런칭한 지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그래서 3년 차 때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개념 편에서 뵙겠습니다. 가이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